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4학년 투수 원강대학교 4학년 투수 원강대학교 한지장신대학교 4학년 투수 성균관대학교 투수 성혼대학교 재학중인 4학년 정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계속 가만히 계시다가 몸 풍물이 풀고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만 던지겠다는 자신감 있나? 어떻게 해야되니까? 정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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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 하겠습니다. 오우, 나이스 골. 커버하겠습니다. 커버. 오, 지금 나이스 골. 커버하겠습니다. 커버. 오우, 다시 골. 오우, 다시 골. 오우, 다시 골. 오우. 커버가 수준급이다. 그러니까요. 10승 1패에 탈탐김 129개야. 84mm 던져가지고. 어마, 어마, 어떤 수치야 이거. 거기에 탈점이 좋다. 커버 좋네. 네. 커버하겠습니다. 커버. 오, 라이스 골. 많이 하겠다. 삶 좀 많이 먹겠다. 야, 진짜 브레이크가 옆에서도 보인다. 오우. 커버가 아닌가? 너무 많이, 커버가. 슬라이더. 오우, 슬라이더. 오우, 슬라이더. 피치 다 바꿔야 돼. 피치 다 바꿔야 돼. 피치 다 바꿔야 돼. 자, 투수 다 바꿔야 되겠다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투수 다 바꾼답니다. 아, 더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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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좋네. 변하고 떨어지는 가기 좋네. 확 꺾인다. 여기서, 여기서. 커버 진짜 한번 타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 단점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단점은 커버 가기 빠릅니다. 그래서 타다가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뭐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니, 부산 애들이 좀 해가 짧아. 부산 애들이 좀 해가 짧아.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래도 후회 없이 마무리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